어? 이게 뭐예요?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인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주고 싶었어. 이 목걸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. 이제 세라 너가 간직해 줘. 회장님. 회장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제가 가져도 될지. 충분히 가져대. 내 삶의 의미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이제 너니까. 이 목걸이가 회장님 옆에서 항상 회장님을 지켜줬듯이 앞으로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.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나의 목걸이 날에 왔다.